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여러분들께 가장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11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 주 동안 요즘엔 지친 일들이 참 많았죠.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말 있죠. 못 깨지던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곤 합니다. 시장 분명히 힘들지만 오늘 그래도 단할 줄기의 빚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빚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강의를 준비했다가 강의 다 바꿨습니다. 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전달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시장 체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힘드신 시장 하단에 보시면 샵 3772,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 후에 문자 체크, 신대가, 문자 전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6월 19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무거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다뤄야 될 내용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체크법 시장 시장은 원래 건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불문율이에요. 시장 잘못 건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각자 투자 판단은 개인에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새 정부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관계부청 합동해가지고 6월 16일자 뉴스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자 경제 전망 어떻게 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책 방향에 대해서 2020년도 수정치는 경제 수정장률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2003.1%에서 2.6% 정도 취업자는 그래도 증감률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문제가 되는 건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23년도에는 한 3% 정도 그 다음에 21년도 2.5%니까 이 폭이 굉장히 커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죠. 경상 수지는 일단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터라운드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려되는 것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문을 그대로 발췌해 갖고 왔는데 성장에 둔화되면서 2.6% 정도의 성장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성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방역적 체제와 그 다음에 경제 추격 효과 경제를 부추기는 효과를 추격 효과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수출에 대해서는 IT 등을 중심으로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겠으나 그러나 경기 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된다. IT를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자 반도체 전망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그래도 부지는 지속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업자 수는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 감안시 60만 명이 증가될 거다. 이제 퍼스트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60만 명의 증가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일 문제는 뭐냐. 고용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물가라는 얘기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가 회복되면서 4.7%로 물가는 우려됩니다. 성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IT라든지 추경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고용자도 고용도 다시 한 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물가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금수 조치와 그 다음에 주요 생산구의 수출 제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우려됩니다. 또 물가예요. 유가급 등등으로 상품 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도 여행 수지로 악화되어 흑자폭이 둔화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해외로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왜? 보복 심리 때문에. 결론 이 면에서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물가가 아직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경제성전 전망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뜯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 다 갖고 올 수는 없었고요. 주식 증권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많이 좀 발치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 게 아까 IT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식생산물가 투자는 최근에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이라는 거죠. 지재란과 수 지적재산권 투자입니다. 양호한 영업실적 정부 정책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와 R&D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로 회사가 일단은 IT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IT 쪽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미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의 논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T 이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지적재산물 재생산물 투자는 4.2%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권과 금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제도약 기반 및 모범 자본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고민해봤습니다. 라고 하죠. 자 소액주주 권리봉호 권리 강화 그 다음에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지서 그 다음에 낡은 규제 협파 그 중에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힘드니까 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중에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국내 주식 양도세 폐지 자 증권거래세 선제인하 근데 0.23과 0.2는 그게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 보이지는 않은데 자 여기 이제 현행에서 1번 뭐냐면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관여하겠다 이 부분인거죠. 액수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게 최종적 결정이 나와야 되는건데 자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으로 좀 보여집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거에요. 1번 그 다음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과 개장시장 연장 공정한 경쟁 여건 거시건전성 제도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가 1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은 IT라든지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우려될 만한 부분들은 물가상승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떠한 산업을 좀 주목해봐야 되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유망 신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왔어요.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알아보니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가 천연가스와 석유 때문에 러시아 부분이 금수조치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체 에너지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풋아웃풋이 큰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망 신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인공지능,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AI,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인데 모빌리티 자동차잖아요. 2차전지 그 다음에 항공우주, UAEM 제가 강의 엄청 드렸죠. 로봇 이런 쪽에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인공지능, 바이오,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특징적인 건 바이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AI로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인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초거대 AI 모델 활동을 지원해주면서 AI 선도 과제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예약이 나왔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실증을 한다. 그 다음에 범정부 데이터 산업, 또 데이터 나왔습니다. 데이터 산업 지능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항상 어떤 이슈와 뉴스가 나오면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예요. 그것이 흐름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 물류를 상용한 인프라 구축인데 자율주행차, 또 자동차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메타버스라는 것은 IT 기술의 접목이죠. 여기 똑같습니다. 지능형 바이오대, 자율차 스마트 물류. 스마트 물류는 로봇이죠.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 또 나옵니다. 바이오 재정 공정에 혁신 센터를 구축하겠다. 언제까지? 25년까지. 자, 핵심 천담 인프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하겠다. 이거 UAM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자율주행차도 정말 기술 많이 앞당겨졌어요. 지금 자율주행이 뭐가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론. 그러니까 지금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율주행이 되면 이것이 과연 자동차 결함에 의한 책임이냐 아니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냐 기술은 저 멀리 가 있어요, 벌써.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인 부분과 어떤 책임론적인 부분들, 보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 있다.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 있고요. 스마트항만 테스트배드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주로봇, 나노 등 미래 유망 사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책 금융 및 해외 전출 지원인데 제가 봤습니다. K-컨텐츠. 요즘에 K가 많아요, 그렇죠? 코리아 컨텐츠라는 얘기예요. K-컨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매일매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술주가 위험하다. 컨텐츠가 위험하다지만 결국 이게 다시 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로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컨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 정책 금융 기준으로 컨택트 지식세상권 보유기업의 대상 정책 금융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제2차 데이터 활동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농업, 또 스마트 나왔죠? 스마트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또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많은 거예요? AI, 로봇, 자동차, 모빌리티,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쪽에 처친한 경험을 잡으니까 이런 쪽의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쪽에서 기회를 보고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하는 산업. 지금은 힘들어도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딱 있어요. 물가 상승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원전. 원전 경쟁, 일감을 조기 창출하고 차세도 원자로 개발을 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 예비품 선발주 일감 조기 창출을 만드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드디어 소형 원자로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혁신형 소형 원자로 이런 관련된 섹터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4세대 원자로. 그 다음에 수소. 원전 연기 수소. 원전을 통해 수소. 그러니까 원전이 되면 극대화되는 수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소 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를 근데 태양광보다 제가 볼 때는 원자로나 수소 쪽의 연계가 훨씬 더 강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의 융회용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열기를 수출하겠다. 30년까지 아예 목표를 정해버렸어요. 원전 열기를 수출하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까 전에 물가 고민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그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을 찾아보니 에너지더라.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과 수소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로직 하나랑 그 다음에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 그 미래의 기술은 IT더라. 근데 그 IT 기술 중에서 연결을 해보니까 AI 기술도 IT가 될 수 있고 스마트팜 기술도 IT가 될 수 있고 메타버스 기술도 IT가 될 수 있고 등등등등 다 IT 기술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런 로직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 기술 쪽에서 하나 더 보는데 모빌리티에 대한 그 점이 자동차라고 요즘은 안 하죠. 모빌리티라는 거는 뭐예요? 탈 것. 탈 것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죠. 우주도 비행기도 탈 것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UAM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영원한 인간의 꿈은 바이오다. 이거 우리가 항상 강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천진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이 로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최근에 나왔던 이슈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10억에서 10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부분. 이 부분까지가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런 어떠한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원하는 뉴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스피를 볼게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역사를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귀감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거북이 등껍질인데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되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반복됐냐. IMF 때 1997년도 IMF가 일어나고 나서 2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보세요. 2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2년 상승의 1년 하락이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약 10년 차 동안 7년 동안 우상향을 하는데 천천히 갑니다. 뚫지 못하고 이게 거의 박스름으로 갑니다. 그렇죠. 살살 올라가요. 살살. 7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년 동안 일부 상승이 이루어지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뭘 맞아요? 상승하고 나서 리몬브로스 사태를 맞죠. 리몬브로스 사태를 맞고 나서 또 2년 상승하죠. 보세요. 1년 2년 상승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1년 하락합니다. 똑같아요. 하락하고 나서 2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죠. 이때는 IMF 때였고요. 이때는 리몬브로스 사태 때였죠. 그 다음에 또 세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는 8년이었네요. 그렇죠? 1년 더 길었어요. 1년 더 길고 나서 하락과 상승을 같이 해버려요.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한 해에 하락분과 상승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하락과 상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에서 1년 2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락이 1년 상승 2년인데 하락과 상승이니까 1년이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하락이 맞죠. 그래서 하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IMF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요? TV에 맨날 나오면 뭐예요? 근무호기 운동이죠. 근무호기 운동을 통해서 타계를 했어요. 타계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타계했습니다. 기대감이 됐다가 치친 거예요. 살짝. 원래 IMF 때 터진 게 한 번에 고쳐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쳤다가 이것도 문제인데 하면서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덜컹 가면서. 그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위기가 온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왔어요. 안 오고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사람은 그 순간에 공포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버텨냈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안 좋은 이야기는 뭐 그리 많은지 못됐어요. 아주 그냥. 사람은 공포일 때는 그렇게 공포를 만들고요. 좋을 때는 그렇게 좋게 만들어요. 자 여기 리먼 보너스 사태가 또 난 거잖아요. 리먼이 나니까 또 무너진 거예요. 두통이죠. 뭐예요.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할 때 근데 아이비나 재무 투자나 부동산이 미국만의 딴 나라도 하잖아. 위험할 수 있잖아. 또 제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1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게 개선되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아이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뭘 하면 된대요. 금리를 인상하면 된대요.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나가 왜 이 또한 지나가리냐면 여기서 한 번 또 폭락장이 와서 막 왔잖아요. 벌써 한 해 지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좋아졌다가 한 번 털컹 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역사가 반복됐대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된대요. 금리를 올려야 된대요. 금리를 근데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1.75%를 갔어요. 여기서 0.75 올리면 2.5예요. 금리 몇 퍼센트부터 떨어졌는지 아세요? 2.5%부터 떨어졌어요.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하면 과거 금리로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왜 다시 한 번 그 금리 자이언트 스텝 할 때 금리가 왜 올랐는지 아세요? 아 이제 올릴 때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3% 3.2%까지 얘기를 하는데 2.5가 되면 말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 너무 큰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치로 찾게 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가 예상되시죠?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2년 차니까 약 7년 정도가 7년 정도가 이제는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2000 지금 22년이니까 약 2030년까지는 그냥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니죠. 막 큰 종목이 또 불장은 안 가니까 좀 중소용주도 위주로 가다가 또 큰 종목들 또 시장에 맞으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7년 동안 또 그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역사죠. 근데 이번에 변수가 뭐였냐면 이게 변수가 뭐였냐면 1년 안에 올라가고 1년 안에 빠지고 빠지고 올라가가 한 번에 되므로써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문제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공격 위기 공격 위기잖아요. 이해 가셨죠? 주식은요. 항상 그 루틴의 반복인데 이 코스피를 보니까 딱 와닿으시죠. 아 이렇게 시장은 변화되는구나. 조금 마음의 안정이 오시나요? 이때요. 또 난리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더 크게 받아들여진 게 그냥 빼는 것보다 줬다 뺐는 게 더 나빠요. 그냥 뺐는 것보다 뭐라고요? 줬다 뺐는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주웠다가 뺐으니까 주웠다가 뺐으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못듣먹어 두들겨 맞은 거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주웠다 뺐으니까 하고 이때 이제 다 손절이 나가죠. 아 더 이상 못해먹겠다. 에 안 해. 딱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또 7년 동안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약간의 우상향이 만들어지면서 레벨업이 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죠. 이게 코스피 스토리입니다. 재밌으시죠? 물론 지금 상황이 재밌지는 않지만 역사는 공부해야 되고 패턴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시장에서는 주인공을 찾았어요. 시장에서는 주인공을 찾았어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빈고 IT였어요. 항상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살짝 변했던 게 자동차였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차화정 근데 화학이 사실은 잘 안됐죠.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요즘에 조금씩 다시 두각을 받고 있고 이런 기술력 안에서 항상 우리는 중심이 잡혔고 우리나라 특징적인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는요. 미국 바이오보다 펄이 더 높아요. 베리에이션 가치를 되게 높게 쳐줘요. 바이오를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통은 코스피로 보면 돼요. 코스닥은 막 버블도 있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코스닥이 어떻게 빠졌나 봅시다. 1062에서 1062에서 780 정도 빠졌어요. 이제 거의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25% 정도 지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5에서 382 236에서 38.2% 정도 빠지면 시장이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승고르기가 됐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럼 이 코스닥을 지탱하려면 코스닥 지탱의 원동력을 봐야 되는 거죠. 코스피라는 것은 결국은 큰 종목들 대형주들이 자리를 지켜주면 되는 거고 근데 코스피는 어떻게 된다? 코스피 이꼬르 어떤 개념? 약간은 박스피 느낌으로 그렇죠? 한동안은 박스피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레벨업이 되긴 하지만 박스피 느낌의 의문이 나온다는 거죠. 당분간. 근데 코스닥은 조금 별개로 개별 종목들이 전투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코스닥은요. 뭐가 있냐면 2차전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차전지 중에서도 여기서 크게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의 큰 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해질 전해액이라는 전해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용어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네요.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삼성 SGA들인지 SK이노베이션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어떤 각자의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성장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코스머신 소재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아 이거 코스피죠. 코스모는 어쨌든 그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런 전해질 전해액 이런 정도의 어떠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텐츠 경쟁력이죠.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엔터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혹은 제작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인기가 될 수 있는 게 OTT 시장의 확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성장해서 OTT 시장 OTT가 뭡니까? 오버 더 탑 셋톱 박스 위로 간다는 얘기로 뛰어넘었다는 얘기로 이게 뭐냐면 인터넷 방송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팡티비라든지 뭐 등등등 있잖아요. 뭐 넷플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OTT입니다.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방송을 하는 데가 한계적이었어요. 그때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 진짜 정규방송 혹은 더 나아가서 케이블 방송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컨텐츠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송 중심이었는데 컨텐츠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들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재미있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얼만큼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래서 앞서 이제 미래 성장에서도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K-컨텐츠잖아요. 특히 우리 영화 이번에 또 주연상 탔죠. 작품상 탔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핫한 손흥민 씨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컨텐츠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뭐 방송 보는데 엄청난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다 대박이잖아요. 그런 것들 대본의 기업들이 코싸게 했습니다. 그쪽의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마지막으로 바이오의 확대가 있어요. 이 바이오 시장의 확대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코스닥이 있고 어느 정도 하방이 멈추면 반등 시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이게 이제 코스닥이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가 돈 모르기 비해피 대신에 어디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가 항상 외치는 그리고 2차전지에는 모빌리티도 포함되어 있다. 모빌리티는 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안에서 자동차로 두지 마시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UAM이라는 게 뭐예요? Urban Air Mobility 도시를 도시명 모빌리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시장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유가잖아요. 유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를 우리에게 빵 떨어뜨린 건 유가 유가 유가가 왜 그러냐면 61불 뭐 이렇게 될 땐 괜찮았는데 120불까지 120달러까지 갔습니다. 121달러 2달러 월물 넘어가면서 다시 120달러로 왔는데 제가 8월물로 보고 있으니까 120달러 넘어갔죠. 자 유가는요 40에서 50달러면 충분히 마진율이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120불이면 거의 3배 혹은 2.5배 정도가 120달러는 되니까 근데 이 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크게 기폭제가 된 거는 러시아죠. 근데 유가가 지금 대체제라는 분명히 모멘텀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이거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80달러까지 여기는 또 얘기가 있어요. 15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죠. 양측이 다 양립하긴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특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다시 100달러 안쪽으로 내려온다면 물가 안정화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80달러 가면 물가에 어떠한 우려감이 많이 종식되는 단계가 될 거다. 지금 150달러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대체제와 함께 80달러까지 내려온다 보거든요. 그 밑으로까지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 단계별 수준에서는 좀 롱텀으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가 일단 한번 좀 꺾여 들어왔어요. 여기서 한번 꺾여 들어왔고 계속 가다가 여기서 꺾여 들어왔어요. 이번에 두 번째 시도거든요. 꺾이는 자세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증시해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랑 함께 천연가스를 봅시다. 천연가스가 이번에 대거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십몇 프로짜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소식인데 천연가스는 지금 러시아도 골머리 아파요. 사실 우리만 골머리 아픈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천연가스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LNG랑 내추럴가스 혹은 PNG입니다. CNG도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자 LNG는 뭐냐면 액화 천연가스로 액체로 만들어서 만드는 가스인데 배를 통해서 운반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LNG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노드와 노드틀하고 이렇게 독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그 가스들은 뭐냐면 맨 처음에 몇 조를 들였지만 파이프입니다. 천연가스인데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훨씬 더 빠르고 싸게 갈 수 있어요. 처음에 인프라 고정만 싸니까. 근데 이것을 러시아에서 노드원 노드투 독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나서도 보내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러시아가 우리 러시아 가격 너무 화폐같이 떨어지는데 우리 걸로 사 전쟁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PNG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내추럴 가스가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요. 유럽은 지금 당장 전력난이 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도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 자 러시아가 이거를 시추를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파면 쉽게 멈출 수 없어요. 이게 파는 걸 멈추면 기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한 번 가스를 딱 대면 그 가스를 계속 보관해야 돼요. 어디다가 가스를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지금 예전에 공급을 한다면 당연히 부족하거나 계속 넘어갈 가스들인데 벌써 뚫어놨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보건비나 이런 게 많이 되니까 계속 가스를 파내요. 파내서 보관을 하겠죠. 이쪽 저쪽에 이쪽 저쪽에 보관하는데 7월이면 재고가 다 찹니다. 뭐 이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이거 어떻게 또 수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러시아 쪽에서도 물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전력난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금 러시아 오프라인의 전쟁이 언제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언제 해결되냐에 따라서 이 최종적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러시아도 가만히 천연가스로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손해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해소점 해결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1.75%잖아요. 여기서 0.75%를 더하면 2.5%잖아요. 빅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여기서 만약에 빅스 스텝으로 가서 0.5%로 가면 3%잖아요. 더 어떻게 올려요. 두 번 정도밖에 더 오면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가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 저는 급반등 나온다 봅니다. 2.5% 가면 물론 왜? 주식은 선반영되는 게 기본적인 노직이에요. 이해 가시죠? 주식은 뭐라고요? 선반영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옥수수가요.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올라왔죠.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작물도 나오고요. 기름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전저점을 한번 찍고 내려갔고 곡물 가격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멈춰만 준다면 전구만 안 뚫는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정하다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곡물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곡물이 까닭까닭 차기 시작했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 지금 서플러스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망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무조건 힘들대 안 나온대 저렇대 저렇대도 있지만 속내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절대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그 속내를 알아볼 때까지 모르는 거라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요인 요인들이 단순히 한쪽에 면만 본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한 로직으로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저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위험한 거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스닥이 폭락했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진짜 한숨이 푹 쉬어져요. 사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한국 주식도 세금을 내네.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할 때 미국이 더 꿈이 크고 상황가 폭이 없으니까 더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갑자기 100억으로 만약에 올린다면 한국 주식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주식은 그래도 글로벌하니까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너무 많은 자금들을 이쪽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더 높게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위기가 온 거죠. 주가가 쭉 빠진 거죠. 그래서 2만 간다. 나스닥 2만 시대를 본다 해서 지금 다시 나스닥 1만 천 시대가 된 거죠. 선물 기준입니다. 9월물이니까 조금 달라요. 2만 2원에서 1만 천 1만 포인트까지 내려오니까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근데 미리 빠진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주들 기준으로 해서 정말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피보냐치 기준으로 마이너스 75% 이 정도는 많이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75%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는 감내 가능하다. 감내 가능하다. 마이너스 75%면 그럼 25%의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미리 다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게임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의 약세 이름이 다 쏟아졌어요. 물론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새롭게 지금 거품이 좀 빠졌어요. 실내로 이런 게 있어요. 메타버스가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으로 시작해서 존재를 했어요. 세상이 좀 바뀐 걸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개념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메타버스 하면 주식이 갔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직전에 그냥 그 새로운 신세계가 좋았던 거죠. NFT 하면 신기해서 갔어요. 왠지 내가 NFT를 들고 있으면 희소한 가치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바뀝니다. 뭘로 유 용 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유용성으로 뭐냐 NFT가요. 근데 NFT고로서는 현대 롯데 삼성 NFT든 메타버스든 대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 전쟁 안 난다고 할 때 삼성은 미리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측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어떠한 예측력 그런 부분들 자금의 흐름 이런 걸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금이 괜히 왜 여기 가 있겠냐고요. 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차도 지금 우리가 NFT 만들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겠냐고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용성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번에 저도 너무 재밌게 본 게 브라질 선수들이 우리나라 에버랜드 가서 정말 재밌게 놀잖아요. T-Express 타고 놀고 아마존 노래 같이 춤추는 데서 박수치고 그것이 메타버스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유용성이라는 얘기인데 NFT가 이제는 좀 이제 가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빠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백화점 VIP권 우리가 딱 보여주면 이제 백화점 VIP권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혹은 뭐 S백화점인가요? 딱 백화점 VIP권은 이거 있으면 혜택이 오는 거예요. 유용한 거지. 이제 NFT 들고 있으면 어떤 원리가 오는 거예요. 혹은 이 NFT 들고 있으면 일부 매출이 에어드랍이 된다든지 아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림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어서 수집 컬렉트의 개념이 아니라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맞춰가는구나. 내가 시승을 이 NFT 들고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제품이 구독 경계처럼 날라온다든지 이런 건 바이 건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는 변화된 거죠. 이제는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단순한 노직에서 그러면서 코인도 이제 가상화폐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은 안 합니다. 제가 가상화폐 얘기는 안 드리는데 가상화폐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가 처음에는요. 이 가상화폐의 출천도 중요하지 않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했는데 가상화폐가요. 이게 얼만큼 저장 노드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력들이 좋아지는지 원래 MOU가 얼만큼 돼 있는지 이런 거였는데 본질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화폐잖아요.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이 뭐였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였어요. 그러니까 NFT도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록되기 때문에 거래 거래 가정들이 다 보이는 거고 가상화폐은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내가 하나 갖고 있음으로써 내 거래 내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의 본질을 다 벗어나버리고 그냥 어떠한 MOU가 누가 됐더라. 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해킹력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노직적인 부분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자. 근데 이제 점점 뭘로 가고 있어요? 기술력. 뭐예요? 얼마나 분장이 잘 되는지 얼마나 이게 정말 압축이 잘 돼서 이게 속도 TPS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드렸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안 나와드셨을 거예요. 그냥 가상화폐로 많이 가면 좋은 거 이름이 예쁘면 산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개념들이 바뀌어서 거품이 가라앉아지면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집니다. 내년도에 그러면서 감속기 또 비트코인 이야기 나오면서 움직이겠죠. 이슈가 되겠죠. 움직이겠지 보다 이슈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건전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항상 건전화가 됐어요. IMF 때 오고 나서 IFRS가 우리가 도입됐고요. 리몬브로스한테 오고 나서 투자은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만들었고요. 코로나 오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외부활동에 대한 매출 혹은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논의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과 확장과 확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 대한 노직이라는 거죠. 재미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개념은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해요.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단순히 이런 어떤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이슈화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S&P500 그런 상황 속에서 S&P500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지수를 볼게요. S&P500은 스탠더더트의 퍼스에서 500개 기업을 통해 정해주는 건데 이거랑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빅스죠. 리스크 관리지수인데 나스닥이랑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워낙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 만스닥 이만스닥 테슬라 천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한 게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요. 제가 색깔이 두 개색이 나왔네요. 실리콘밸리 제가 이거를 되게 크게 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능력은 큰 기업도 성장할 수 있지만요. 작은 기업도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응극제한다고 그러면요. 질문 먼저 던져요. 우리나라가 응극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질문 먼저 던져요. 응극제? 너희 대기업 없이 어떻게 할 건데?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큰 거 큰 이슈권을 메타버스를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그런 자금이 있어?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 수소차 한대요. 어 새로운 수소차 기업이야? 오케이 가보자. 그래서 발생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외에 새로운 자동차 안 나오죠. 잘 근데 미국은 루시드모터스도 나오고 테슬라도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술의 확장력에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특히 실리콘밸레 실리콘이라는 것은 모래예요. 모래 뺀 처음에 모래를 통해서 그것을 반하게 해가지고 인고 잘라가지고 만든 게 실리콘인데 그게 반도체 기본이거든요. 반도체 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기술력들이 압도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예요? 반도체 관련된 세미컨덕트로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와 재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분명히 지금 반대매매라든지 여러가지 우려감들로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항상 상승을 하고 나면 상승을 하고 나면 1년차 하락하고 나서 2년차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봉이 나오고 이게 올해잖아요. 올해 이렇게 될 거니까 거의 다 내려왔다 치면 또다시 이렇게 7년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끝날 대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주식은 대신에 주식은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셔라. 좋은 종목을 손실이 많이 났어도 만약에 2차전지나 메타버스나 제약바이오 쪽이 어떤 노테이션적인 구조로 갖고 있다면 위기는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100억이 됐습니다. 양도수세 100억이 된다면 훨씬 더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들은 저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잘 이겨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모빌리티라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안에 2차전지와 UAM과 수소 쪽 이슈 나왔었죠. 그 다음 메타버스라는 내용 안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메타버스는 AI와 로봇과 자율주명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까지 이슈는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큰 위기보다는 이것을 잘 이겨내고 지금 당기는 힘들지라도 먼 미래를 보면서 가신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샵 37715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뭔가 신대가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나 내용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항상 곁에 있을 거니까 심내십시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꼭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